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학교 현장에 계셨으니까 초중등학교 경험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이미 경선 과정에서 그런 비판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 비판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 현장의 디테일한 문제들을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시민사회와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 그리고 한국교육이 장기적으로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그리고 교육공동체 설득하고 또 경청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요. 우리 교육 현장에서 보면 학생들은 점점점 꿈을 잃어가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옛날 기성세대들이 학교 다닐 때는 목표가 뚜렷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취직해가지고 성공한다. 그런데 요새 젊은 학생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미래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안우미적인 상태. 이런 상태에 빠져있죠. 선생님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사회가 인정하지 않아요. 학부모가 인정하지 않아요.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학교가 뭔가. 내 자식을 맡겨도 괜찮은가. 이런 뭐랄까요. 회의적인 또는 불신의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뭘 해야죠. 회복 탄력성.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려면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그렇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같이 부축해 일어세워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해요. 저는 진실화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이른바 국가폭력의 상처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진실을 규명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끝나지 않는가. 그분들을 전부 모아서 불러서 당신들 참 힘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잘 보태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 펑펑 울어요. 우리 사회는 위로가 필요한 사회예요. 그런 위로가 필요한 사회. 교육 현장도 그런 위로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특정 어떤 한 초등학교, 중학교 경험은 없지만 더 종합적이고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후보가 나다. 그게 키워드로 위로라고 나는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따뜻한 교육감. 위로를 할 수 있는 교육감. 그럼으로써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교육감.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온화한 카리스마라고 하는 건 어디서 발생하는가. 바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너무 좋네요. 위로를 줄 수 있는 교육감. 그렇죠. 제가 물론 힘이... 지금 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정했던 키워드입니까? 제가 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지금 오마이에서 정하신 겁니까? 위로를 주는 교육감. 오마이뉴스 들어오면서 그 아이디어가 괜찮구나. 위로를 주는 교육감은 너무 좋네요. 위로를 주는 교육감은 전해부터 얘기했는데 온화한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오마이뉴스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할까? 하면서 그래. 내가 인정하자. 다른 사람이 저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자. 초중등 교육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현재의 교육 현장에 필요하다면 내 기꺼이 내 몸을 바치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위로를 주는 한마디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쉽게 따뜻하게 내뱉을 수 있는 한마디가 괜찮아, 앨리스. 그렇죠. 괜찮아, 앨리스.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는 한마디가 아이들한테 지금 필요한 거 아닐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괜찮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에게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위로합니다. 괜찮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게 지금 필요한 사회가다. 너무 필요하죠. 한국 사회의 바로 그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 이제 조희연 전 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성적도 있고 조희연 표 교육 정책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조희연 교육감이 제 친구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도 자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난 10년간의 공교육 정상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국 근대 교육 100년의 마지막 단계였어요. 이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거죠. 다만 혁신 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혁신이 뭐지? 또는 또 그 말이야? 라고 하는 약간의 피로증후군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난 10년간 거둔 성과는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제가 제1호 공약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1, 2호 공약 지금 내세운 게 어떤 거죠? 제일 큰 제1호 공약은 서울 교육의 주인은 서울 시민이다. 시민들이 좀 더 교육 정책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교육 공동체 고교 현장에 있는 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넓혀야 한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저희의 오마이뉴스의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거랑 똑같네요. 모든 서울 시민은 교육의 주인이다. 서울 교육의 주인이다. 그래서 일종의 시민 교육 주권 선언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하고 안우미적인 상태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태와 이런 뉴라이트적인 역사관이 결합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사회가 위험해집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 다른 사람들이 사회를 지켜라. 그런 말을 했고. 여러분들 파시즘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건전한 상식이 있어야, 건전한 문화적 감수성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그런 사회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단지 서울 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는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진국 대역에 확실하게 들어가는가. 이미 경제나 문화는 현직국 대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직 교육이나 그런 철학의 측면에서는 선진국 대역인가, 철학과 교육이 선진국 대역에 들어갈 때 명실공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그렇죠. 방향이 지금 제대로 설정되어야만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걸 충실하고 제대로 수행할 인물이 나라고 생각한다. 나는 추대가 어쨌거나 되었고 성실하게 임하겠다. 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생각하시죠. 다른 분들이 당신이 거기에 맞는 것 같아. 그걸 인정해준 것이죠. 저는 어떤 텔레비전에서는 겸손... 오늘 나가셨더라고요. 네. 구독자도 많이 늘었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낮은 자세에서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모님들과 나아가서 시민들과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제 서울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셨으니까 학생 그리고 학부모 선생님들 이렇게 한 말씀씩 해주실 게 있다면 해주십시오. 네. 제가 처음에 모두 말씀드렸지만 서울교육감은 서울교육감 정근식은 학생들에게는 꿈을 선생님들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는 학교에 대한 신뢰를 그리고 서울시민들에게는 뭐랄까요. 자랑스러운 자부심 정근식이 있어서 나는 행복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가 대략 한 17일 정도 남았나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사전투표까지 하면 훨씬 더 얼마 안 남았고요. 본투표까지 하면 17일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더 열정적으로 뛰어주시고 또 모실 일이 있다면 또 모셔보도록 하고 네. 마지막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서울시 교육감 후보 선거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선거를 하려고 하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정근식 펀드에 가입해 주시라는 팻말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학생에게는 희망을 교사에게는 신뢰를 학부모에게는 안심을 주는 교육현장 꼭 좀 실현해 주세요. 라고 왕혜천님이 의견 주셨고요. 정근재 님도 차분하게 본인의 교육 철학을 논리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한국의 학교 현장에는 진짜 따뜻한 위로의 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의견 주신 분도 있습니다. 왕혜천님 만원 슈퍼챗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내일은 임시 공휴일인 관계로 하루 쉬고 수요일 오후 4시 30분에 뉴스 호로록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